이 친구들이 진짜 제가 그만 오시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오셔가지고 저 이제 자동 선생님 한 번밖에 못 볼 것 같은데 저만 보게 해주세요 어떡해 약간 충분히 예감이 드는데 이상하다 우리 선생님을 왜 한 번밖에 못 볼 것 같지 너무 아쉬워서 어떡하지 눈물이 나는데 이거는 영희가 저한테 선물해 준 반지인데 선생님 혹시 다 당이 떨어져 있을까봐 제가 준비를 했는데 선생님 좋아하실까요? 네 아직 제가 맛보진 않았는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우리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께서 당이 떨어져 있을까봐 선생님 선생님 오늘은 제가 위에서 해볼게요 선생님 선생님 오늘은 제가 . 이렇게 . , . . . . . . 와아!!! 어떡해, 어떡해!